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가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 나는 정말 긴 문장 질색이다. 두 번째는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불안하다. 혹은 생각보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틀렸더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강좌가 바로 구독해입니다. 자 이 구독해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문 독해와 그 다음에 구조 독해가 결합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중요한 문장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맵핑까지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컨텐츠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구문 공식을 먼저 적용을 할 겁니다. 구문 공식을 적용할 때 선생님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기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패턴화 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있죠. not a 그 다음에 without b 이런 표현이 있으면 어 이거는 b 없이는 a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b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기에도 반드시 b와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하면 앞에도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rarely a without b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not a 그 다음에 unless b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같은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패턴화해서 아 어떤 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겠다라는 것을 공식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결 해석을 하시거나 할 때 어떤 정보에 초점을 더 줘야 되는지가 파악이 잘 되겠죠. 두 번째는 정보를 연결할 건데요. 이 정보 연결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셔야 되는 게 연결사와 그 다음에 대명사. 은근 대명사 귀찮죠. 이러한 관점이 맞다면 that's sad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들을 살려서 정확하게 앞에와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키워드 중심으로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맵핑을 해볼 텐데 키워드를 정리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지문을 읽으실 때 정성 들여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 했구나. 누가 뭐 했구나. 그래서 아무리 수식어구가 많고 길어져도 핵심적인 표현은 이거구나 라는 걸 잘 캐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문 속에 나오는 다이어나 유이요. 이건 우리가 빈칸일 때 적용을 할 건데요. 빈칸 추론 중에서도 31번 단어를 우리가 채우는 빈칸 있죠. 거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이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exercise 같은 거 있죠. 그냥 쓰게 되면 운동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우리가 쓰시게 되면 운동하다도 되죠. 그런데 목적어가 나오게 되면 무엇을 발휘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리고 adapt 라고 하는 표현도요. 뒤에 to가 붙으면 어디에 적응하다. 그 다음에 그냥 명사가 나오면 무엇을 각색하다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이어와 유이요를 업법과 관련된 내용과 같이 학습을 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답이 되는 것과 오답이 되는 것을 말끔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아 정답의 조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 나머지 보기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답이구나 걸러낼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패턴도 연습하고 지문의 내용도 키워드로 연결하면서 마지막에 정답까지 여러분들이 이어주니까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아있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문 패턴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출 구문을 학습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독해 지문으로 패턴을 연결해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문장에다가 연결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러그랩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메인 아이디어를 잡아내셔서 맵핑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맵핑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채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랙션이 좀 중요한 강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은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2등급에서 3등급을 좀 많이 진동을 해서 나는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되는 구멍이 있다고 여겨지는 친구들은 이 강좌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2, 3등급 진동이 되면 걱정하지 않고 24회 완성이니까 여러분들이 두 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3강 정도 들었을 때 그리고 한 강의당 50분 정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대치러스 현장 강의로 선생님이 생생하게 여러분과 호흡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독해를 잡아보도록 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현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생님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현장 친구들도 다음 시간에 무엇이 나가야 되는지 1강을 제외하고는 알려드려요. 그래서 미리 일단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나의 사고 과정과 그 다음에 선생님의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조금 애매하게 여겼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몰랐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표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3일 뒤 2일에서 3일 뒤 3일 뒤에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만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다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적용하는 거 이 정도 해주시면 복습이 끝나는 겁니다. 뭔가 더 많은 문제를 양치기로 풀어야 된다. 아니에요. 2, 3등급 진동하는 친구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습관화되는 게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만든 강좌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회를 할 때는 아 내가 독해의 정확한 습관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later 으면 좋겠습니다. 아멘